멤버들 함께합니다 네 포토타임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이제 두 번 서셔야 되죠 왼쪽 중앙 오른쪽 왼쪽 자 그리고 가운데 하트 그리고 오른쪽 네 역시 짧게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 더 월 여기는 쓰리 안녕하세요 인스트리 씨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무대 꾸며 주실 건지 미리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가요대축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멋있는 무대에서 이제 돌출이나 그런 리프트 같은 것들을 활용한 그런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효과가 있군요 오늘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시티 1,27 멤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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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